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직장으로 바쁜 발걸음 옮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 또한 오늘 못 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흘 전인 지난 주말에 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던 분들인데요. 바로 전국의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집회에서 한 목소리를 외쳤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의 우다야라위 위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따로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노조 소개도 해주시고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넷발 출신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우다야라위입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자로 일하고 그 이후 지금 노조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 노조는 한국에 2005년에 설립되고 2015년 6월 달에 정부로부터 합법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합법화가 됐군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500명 정도 조합원들이 있고 전국에 지금 9개 정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 또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조합원이 1500명이나 되는 상당히 큰 조직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미얀마 출신의 불법 체류자가 단속 과정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시에 한국인 4명한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나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런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한 사상자 많은 편입니까? 네. 지금 법무부 동계로 보면 10명 이주 노동자들이, 미소노동자들이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명이 사망했다. 언제요? 네. 10명이 사망했고 10년 안 해요. 최근 10년 동안 10명. 10년 동안 10명이 사망했고 70명 정도 부상이 됐다고, 부상당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알려주는 동계고요.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작품들이 이보다는 많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한 정책들이 있고, 어떻게든 미소노동자들이 줄여야 된다라고 정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폭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미소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주지 않고, 모든 책임이 미소노동자들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10년간 공식 통계로만 10명이 숨졌으니까 한 해 1명이 숨지는 거고, 70명이 부상당했으니까 한 해 7명 정도가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다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정책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이주동자들이 여기 안국에 대립이 오기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실시를 하고 있고, 고용허가제요? 네. 계절도동자 제도도 있고, 또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용허가제 제도에는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알 수 없고, 사업장 변경을 못한다? 네. 못합니다. 사업주가 둥이해주면 사업장 변경을 알 수 있고, 국어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반밖에 사업장 변경을 알 수 없고, 사업주가 둥이해주면, 안해주면 한 번도 사업장 변경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이주동자들은 열악한 걸로 조건의 일을 합니다. 강제도 등으로 하고, 임금 재불도 많이 당하고, 복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탈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도를 보면 사업자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총 4년 10개월 동안 3번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처음에 3년 안에 3번 사업장 변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주가 둥이해주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을 알 수 있고, 수수료가 사업장 변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고용주죠. 고용주가, 오케이, 너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내가 허용해주겠다라는 허락이 있어야만 다른 직장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허락을 해줘야 되고, 또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마음이 안 들면 언제든지 해고는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지만, 노동자 본인이 선택할 권리는 없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현대판 노예노동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고용허가제 자체가 예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을 때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이중노동자들이 불법 브로커한테 많은 돈을 줘야 입국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걸 좀 고쳐보자고 만든 제도가 고용허가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고용허가제는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중노동자들한테도 적용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고요. 여기는 또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선발 방법이 한국어 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뽑는 거죠?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하고 사업주가 계약을 재결해서 보내주면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그전처럼 브로커한테 거액의 돈을 건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네요. 이런 건 없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 모두, 사업이주정자들의 고용부터 대지까지 모든 권리가 사업주한테 있고, 사업장 변경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고, 인권 노동 삭취, 인권 짐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연출생 제도보다 나은 제도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허가제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요구하고 있는 건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알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또 가족 둥만 알 수 있는, 업장 변경으로 자유롭게 알 수 있는 제도, 노동허가제, 또 지금 안국에는 안국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노동과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5년 이상으로 늘리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주들이 이거 악응해가지고, 이렇게 인권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이런 거 많이 있고, 첫째는 강제노동이잖아요. 강제노동. 강제노동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 네, 협박.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기 나라 둘러보낸다라는 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업주가 보내줄까 봐, 이렇게 울중에 걸리는 노동자들도 있고요. 그러면 고용주가 얘기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실제로는. 실제는 아닌데? 네, 실제로는 아닌데, 사업주가 이렇게 제대로 아는 노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처음에 기획받을 때, 기획받을 때 이렇게 해서 사업주의 말이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기획을 합니다.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기획을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주가 이렇게 보내줄까 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산업, 지금 다른 사업작용에서 못하게 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주 노동자들을 주위에서 잘 많이 모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여기 한국의 아마 99.9% 한국 국민들이 이주 노동자들은 좋은 물러적관이 일하고 있다. 또 한국이 경제 발전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 그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고, 임금도 받고 있다는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은 안 받습니까? 아니, 최저임금 받지,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습니다. 능력적으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12시간, 12시간 일해도, 기본급밖에 받지 않고 또 여러 항목으로 공제를 납니다. 숙식비 이런 거 공제를 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능력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러기준법 63조 때문에 연장수당, 유일수당 이런 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정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안 주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주노조가 있는 것을 모르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있을 텐데,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노조는 아까 내가 얘기한 뜻이 2005년에 설립되고, 지금 우리는 이주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을 갖고 있고, 이주동자들이 그런 사업장에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주노도 찾아오시고, 우리는 제도 개선하기 위에도 여러분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부의 시선 집중.